공삼테이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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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테이블 공삼테이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요 통삼겹살 불닭 까르보나라 통삼겹살은 홈플러스에서 1kg에 13,000원에 사왔구요 불닭 까르보나라는 제가 집에 양송이 좀 더 썰어서 넣었구요 치즈가루랑 파슬리가루 더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음 기본적으로 훈제가 되어있어서 집에서 살짝만 익혔는데도 안에까지 다 익었고 되게 맛있어요 양송이 넣었더니 진짜 까르보나라 같아요 양송이 넣었더니 양송이 넣었더니 진짜 까르보나라 같아요 삼겹살이 두꺼워서 포크도 잘 안빠져요 삼겹살이 두꺼워서 딱딱하게 잘 안가져요 고기지숨이 두꺼워서 한입에 한번 많이 넣었어요 그럼 나한테는 너무 맛있었어요 치즈가 다 먹었을때 오징어 IDS 이따가 Constable 초콜릿 소스 콩섬 제가 삼겹살에 바지를 조금 더 뿌렸었는데 느끼함도 잡아주고 훨씬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콩삼 벌써 마지막 한 점이에요 고춧가루 네 그럼 오늘도 너무 야무지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녕